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튜디오 1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앙북도에서 정면 끝에 있는 이 방이 스튜디오 1번입니다 네 이곳이 스튜디오 1번입니다 이쪽에 3면이 흰색 백으로 되어 있는 배경 그리고 롤백 스크린 3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는 두 번째 백 이렇게 두 공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네 이곳은 소니 FS5라는 카메라 두 대가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고요 이동식 프라이포드도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명은 총 4개가 비치가 되어 있고요 프리뷰 모니터 그리고 스위칭을 할 수 있는 모니터 각각 두 개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페이스북 라이브도 할 수 있고 인스타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디테일한 오디오 사운드도 잡을 수 있는 오디오 콘솔도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소니 UWP-D11 송신기 수신기 두 세트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송출용 PC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순차 전원 공급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줘야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버튼이 켜지면서 스튜디오 내부에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스튜디오도 사용을 끝마친 후에 여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신 후 복도의 직원에게 제출하신 뒤 확인을 맡은 후 퇴실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이 이렇게 문을 강제로 열면은 문이 열리지 않고 잠금 장치가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내문에 따라서 오른쪽 버튼을 꾹 눌러주신 뒤 문을 열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상 스튜디오 1번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